인천이 전방에서 강하게 프레스를 가하고 있어요 어 비로 좋습니다 김소훈 광민혁 쪽 광민혁 수비 커팅 멀리가 나눴어요 정면에서 슈팅 골대 골대를 맞습니다 아 지금도 김하님의 날카로운 슈팅 김민정 골키퍼의 손에 맞고 골대를 맞고 나갔습니다 서현 어 줄 곳이 없습니다 끌어냈습니다 김하름 크로스 연결해줬어요 중간 커팅 다시 김하름 슈팅 오 골대 오늘 경기 세종이 두 번째 골대를 맞춥니다 어 세종 김소훈 먼 거리 오른발 슈팅 골대 그리고 최유리 마무리 짓습니다 마늘골 최유리 스코어 3대2 어이제 패레스 everybody I'm